13호 태풍 링링에 별다른 피해 없으셨나요? 폭풍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변의 소외받는 이들과 송편을 나누기 위해 올해는 중원구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500여 분과 함께 했는데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0월 6일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기념하며 제8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축제가 진행됩니다. 올해도 다문화가족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 선물하는 러브백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로비부스를 참고해 주세요. 해외 선교부에서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외 선교부에서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진행합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MNP 교회 후원을 위한 한갑 판매가 각 예배 시간 전후로 진행됩니다. 토요예배 싱어팀과 파고스 오케스트라에서 정기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MCLC 청년창업 프로젝트 2기 설명회가 9월 8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이야기 9기 모집을 9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2019-2차 변화산 새벽 기도회 강단 중보 기도자를 모집 중입니다. BTD 68기 지원자 및 팀 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